2장.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활용 1절.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소개 1장에 이어서 이번 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은 컨테이너 플랫폼과 연계하여 개발, 빌드, 배포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웹 인터페이스 기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2절.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기능 파이프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정보를 조회,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 관리 기능과 파이프라인을 등록하고 조회, 삭제, 참여자 권한 등을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접속 정보를 관리하고 파이프라인에서 수행되는 작업의 상태를 추적 관리하는 파이프라인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소스 코드의 품질, 코딩 규칙, 프로파일 등을 관리하는 품질 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 정보를 관리하는 스테이징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3절.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접속 이번 절에서는 파이프라인 서비스에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은 교재에 있는 주소로 접속 가능합니다. 이 주소에서 중과로 안에 마스터노드 IP 값은 쿠버네티스 마스터노드 퍼블릭 IP 값을 입력합니다. 파이프라인 계정 초기 정보는 명령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계정 정보를 확인한 후 초기 화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교재의 화면과 같이 보입니다. 4절.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활용 4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리 메뉴는 관리자에게만 보이는 메뉴입니다. 사용자 관리 메뉴에서는 파이프라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사용자 목록을 볼 수 있고 사용자별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정보를 수정할 수 있고 권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목록 메뉴는 파이프라인의 목록을 볼 수 있고 개별 상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파이프라인을 신규 생성할 수 있고 파이프라인의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사용자는 파이프라인을 보기만 할 수 있고 생성, 조회, 수정, 삭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프라인 참여자 권한이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파이프라인 생성,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어서 파이프라인에서 작업, 즉 잡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드 잡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신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였다면 해당 파이프라인 이름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에서 이곳을 클릭하여 새 작업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내 작업명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작업 유형을 선택한 후 빌더 유형 선택합니다. 그 아래의 하버에 저장할 이미지 이름을 입력합니다. 구성 상세 내용을 모두 선택, 입력했다면 오른쪽에 도커 파일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테이징 정보 조회 안에 빌더 유형에 맞는 이름을 클릭하면 스프링 컨피그 클라이언트 설정 방법 예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형상 관리 정보를 입력한 후 브랜치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형상 관리 툴로 기터브를 선택했을 때 공개 레파지토리 경로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브랜치 조회 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브랜치를 선택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빌드잡 생성을 완료합니다. 빌드잡 생성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빌드잡 탭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구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한 빌드잡의 구성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애플리케이션 실행 없이 애플리케이션의 사전 제작 코드를 분석, 테스트하는 정적 분석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작업 유형을 정적 분석으로 선택하고 입력 유형에서 원하는 품질 프로파일과 품질 게이트, 작업 그룹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작업 트리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품질 게이트가 존재하지 않으며 품질 게이트 생성을 참조하여 생성합니다. 참고로 자코코 플러그인 스크립트 탭의 그래들, 메이븐을 클릭하면 자코코 플러그인 적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재의 내용은 예시이므로 상황에 맞게 플러그인을 적용합니다. 정적 분석 잡 생성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정적 분석 잡 탭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구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한 정적 분석 잡의 구성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생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정적 분석 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정적 분석 잡이 실행 진행 중일 때 시계 모양으로 생긴 로그 히스토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스트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 페이지로 이동하여 작업 유형을 테스트 제이 유닛 테스트로 선택한 후 테스트할 입력 유형을 선택합니다. 그 후에 작업 트리거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잡 생성을 완료합니다. 테스트 잡 생성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테스트 잡 탭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구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한 테스트 잡의 구성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재생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테스트 잡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잡이 실행 진행 중일 때 시계 모양으로 생긴 로그 히스토리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시간으로 로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배포 작업을 생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잡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성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여 작업 유형을 배포로 선택한 후 유형에서 원하는 배포 유형 및 앱 유형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파이프라인 관리에서 저장해 놓은 쿠버네티스 정보를 선택합니다. 쿠버네티스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선행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디플로이먼트 야물,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야물을 앱 설정에 맞게 변경합니다. 선택한 유형과 앱 유형에 따라 디플로이먼트 야물,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야물 서식이 달라지며, 야물 파일 안에 있는 밸류 값은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을 완료하였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배포 잡 생성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배포 잡 탭에서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구성 아이콘을 클릭하면 생성한 배포 잡의 구성을 조회 및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유형별 잡을 생성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파이프라인 관리 메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 관리에 들어가면 쿠버네티스 정보 관리와 잡 감사 추적 메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쿠버네티스 정보 관리 메뉴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큐브 컨피그란 쿠버네티스의 설정 파일로 큐브 CTL 명령어로 API 서버에 접근할 때 사용할 인증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큐브 컨피그 정보를 파이프라인에 등록하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에서 우측 상단에 큐브 컨피그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쿠버네티스 컨피그 등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컨피그명과 큐브 컨피그를 입력한 후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컨피그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컨피그명을 클릭하면 해당 컨피그 내용 수정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잡 감사 추적 메뉴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잡 감사 추적에서는 최근 등록, 실행, 수정, 삭제된 잡 목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검색창에 검색하고자 하는 단어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잡 목록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메뉴인 품질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메뉴에는 품질 이슈, 코딩 규칙, 품질 프로파일 하위 메뉴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품질 이슈부터 기능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메뉴에서 품질 이슈를 클릭하여 품질 이슈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보고자 하는 코딩 규칙의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코딩 규칙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른쪽 상단의 목록 버튼을 클릭하면 잡 테스트 목록이 있는 품질 이슈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품질 관리 메뉴에서 코딩 규칙을 클릭하면 코딩 규칙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코딩 규칙 오른쪽에 있는 프로파일에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프로파일 추가 팝업 창에서 이슈 수준을 정한 후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코딩 규칙을 프로파일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경우 프로파일에 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파일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품질 관리 메뉴에서 품질 프로파일을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품질 프로파일 명과 개발 언어를 선택하는 창이 뜹니다. 이를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면 품질 프로파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품질 프로파일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프로파일을 복제, 수정, 프로젝트에 연결, 삭제할 수 있습니다. 품질 관리 메뉴에서 세 번째 품질 게이트를 클릭하면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우측 상단의 생성 버튼을 클릭, 품질 게이트명을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품질 게이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품질 프로파일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프로파일을 복제,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게이트에 잡 테스트 시 통과 기준이 되는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프라인의 품질 관리 메뉴에서 스테이징 관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뉴는 배포된 애플리케이션의 환경 설정을 관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에서는 스프링 클라우드 컴피그 서버를 제공하며 환경 정보를 DB에 저장하여 관리합니다. 프로퍼티스, 야물 파일 등을 업로드하여 환경 정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K-Path GitHub 페이지에서 이외에 더 자세한 사용 가이드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장 컨테이너 플랫폼 파이프라인 활용 강의를 마칩니다. 3장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 소스 컨트롤 서비스 활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